답은 AI 반도체, 도체대 2차전지, 비교 분석,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방영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마무리 상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리해보죠. 맥을 짚어보는 시간 김봉만의 맥점 매매고요. 현재 라이브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000개 미만으로 21일부터 이때도 장중에 1,000개 넘게 하락 정도 나오다가 992.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오전에 1,200개 가까이 나오다가 장 막판에는 913개로 줄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오전에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시간대로 오게 되면 오전에 거의 1,160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5장 가면서 하락 종목수가 줄죠. 그래서 800개 내로 줄었거든요. 872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락 종목수가 지금 5일 연속 나오면서 지수는 크게 안 뺍니다마는 시장이 매가리가 없다.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죠. 가는 종목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오전에 하락 종목수가 많고 3일 연속 5장의 하락 종목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5거래일 연속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 넘게 종목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약간 저점 구간에 또 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승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죠. 상승은.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직전 저점 이번 주 저점을 살짝 이탈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오늘 그 아래 꼬리가 지난 2월달 저점 이때 그 항소에 뿔 나왔죠? 제가 항소에 뿔 나오면 반전 시그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두 번째 항소에 뿔 나오면서 여기서 지지맥점 오늘 거래가 조금 오늘 거래가 이제 한 10조 원 넘게 나오면서 오늘 이거는 항소에 뿔은 아니에요. 염소에 뿔 정도 일단 염소에 뿔 정도 그런데 딱 여기서 지지맥점을 딱 지지해죽을 다 마감했죠? 거래제금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일주일 그러니까 5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 6일, 7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께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성이 없는 것이 만약에 이거 깬다 그러면 직전 저점까지 밉니다. 820 정도. 그런데 여기서 또 반등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메이저 세력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이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 5월 달에 메이저는 누굽니까? 바로 금융투자라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쌍그림에서. 거래소야 이제 뭐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게 되면 금융투자는 일단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래소는 그러다 치고 코스닥이 지금 오늘까지 보게 되면 금융투자에서 6,100억을 매수했어요. 6,100억.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지난 4월 달까지 이 그림 보시면요. 지금까지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 1월 달부터 지난 4월까지 기간 쪽은 올 매도였습니다. 올 매도. 아시겠죠? 여기 저 수급 보시면요. 1월부터 4월까지 여기 보시기 개인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을 1월부터 4월까지 어머무시하게 매수했어요. 5조 6,000억을 매수했거든요. 특히 4월 달에 1조 7,000억을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4월 달에 9,600억을 때렸습니다. 엄청 많이 때린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 물론 외인들은 2월 달 3월 달 매수했습니다만 2월 달 3월 달 한 1조 원 정도 매수한 금액을 4월 달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거 뭐 때린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도체. 반도체. 이 금액 중에 70%가 반도체를 때린 거예요. 차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다음 이제 수급 보시면 기간 쪽이 기간 쪽이 4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도 6,000억 때리고 코스닥 2월 달에 1조 5,000억 때리고 3월 달에 7,500억 때리고 4월 달에도 5,700억 때렸어요. 4개월 동안 무려 3조 5,0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지금 3조 5,000억이다 그러면 코스닥은 거래소 대비해서 전체 시가총액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거래소로 따지면 한 10조 원을 10조 원 넘게 때린 거거든요. 엄청 때린 겁니다. 그중에 금융투자도 계속 매도했죠. 금융투자도 계속 매도했어요. 코스닥은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래소는 외인들이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는 국군 장병이 아니고 향토 예비군이 지키는 거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투자도 1월, 2월, 3월 달 때리다가 4월 달 진짜 병아리 눈물 맞고 매수 들어왔죠. 260억. 그런데 지금 5월 달 들어서 얼마나 매수합니까? 지금 6,100억을 매수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금액을 5월 달에 6,100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의미다? 더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저점에서 계속 세팅. 지금 빌드업을 계속 하는 거야. 금융투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매수 6,000억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막 푹푹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지지 맥점을 여기서 맥점 딱. 이거 뭡니까?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2월 저점 아래꼬리. 4월 저점 아래꼬리. 오늘은 항소의 뿐은 아니지만 염소의 뿐입니다만 여기서 딱 아래꼬리 줬죠. 이거는 이제 오늘까지 이태리 장인 패턴이다. 설령 여기서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 라인까지 일단은 보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코스닥도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인데 이 22선 깨면 거래소 한 2,650 정도까지 눌러주는 게 원래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봐요. 거기 눌리면 또 바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기관하고 커뮤니티자하고 5월 달에 외인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는 지수 하방 쪽으로 눌러주면 눌러주면 여러분들께서 매수 마인드를 다시 한번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 특징이 뭐냐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 엔터주. 오늘 SM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엔터 하이브하고 SM이 SM이 V자. 121선에서 121선에서 여기서 계속 파도타기 패턴. 어찌 보면 다림지 패턴이죠. 올렸다가 쭉 다림질하고 121선에서 3번 왔다 갔다 하고 푸시업. 푸시업 만들고 그다음에 추세 안 깨면서 오늘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10% 급등 나왔다는 얘기죠. 월봉에 SM도 지금 맥점입니다.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가 엔터 쪽이요. 화장품처럼.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화장품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2번 분기. 지금 2분기잖아요.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는 대표 종목분들 있죠. SM, 하이브 이런 종목분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를 보세요. 월봉에. 거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 SM하고 그다음에 하이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엔터가 6월에 또 한중일 정상회담이 대기되어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또 국내 또 서울도 방문한다고 그러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런 쪽도 일자는 얘네들이 무슨 종목이었어요? 못난이 종목이에요. 못난이 종목. 계속 빼기만 했지 않습니까? 계속 하라고만 시켰죠. SM도 계속 하라고. 요즘에 못난이 종목 움직인다고요. 화장품 움직였죠. 원전주 움직였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아카데미 때 연초부터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지나오는 거기 바닥이죠? 올라온 거 보세요. 호성파워테 그다음에 두산 애너빌리티 그런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원전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이 종목이 이제 좀 가는 종목만 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오히려 차익매물이 나오죠. 이거 무슨 얘기죠? 아, 이제 이쪽도 약간 분산이 나온다. 자금이 그러면 이제 피로감을 느낀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화장품도 그렇고 원전도 바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못난이 종목이었잖아. 지난달까지